8시 이후에 나감님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시네요 배 때문에 아주 고생이 많으셔 저 때문에 더 신경 써서 해주시느냐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셔볼래. 진짜 친환경을 하고 유기농으로 하고 이러려고 연구하다보니까 배 농사가 좀 실패를 한 것 같아예. 아 그게 아니라 올해 배들이 거의 그런데 이 기후 탓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내가 주워왔는데예. 어제 우리가 배를 다 골라 땄거든예. 땄는데 또 떨어지는 기라. 이 떨어진 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박사님이 계시니까 제가 연결해 드릴께예. 아 그러세요? 예. 제가 연결해 드릴께예. 박사님이 계시니까. 아 그런데 선생님. 제가 제일 고민이. 네. 진짜 고민이 있거든요. 무엇이 고민이세요? 예. 우리 고객님들이. 이걸 하면 내가. 어제 작기 때문에 큰 거는 없습니다. 네. 큰 거는 없는데. 예예. 아유 참네. 아유 얼마나 고민이 많으실까. 아 진짜 잠이 안 올 정도더라. 아 이것도 봐. 이것도 봐. 이런 게 많이 있고. 아 때깔이 이쁘지 않다 이거죠? 이걸 한번 봐봐요. 이게 왜 이럴까요? 아 이런 게 글쎄. 그 나금님이 핸드폰으로 보내주신 그것도 보니까 이런 게 많잖아요. 그죠? 예예. 박사님들이 연구하는데. 근데 올해가 그게 저도. 어느 집에 갔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어느 집에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갔는데 배가 파지라고 그러면서 선물을 줬대요. 근데 배가 이렇게 크더라구요. 그거는. 근데. 세상에 다 이렇더라구요. 다. 그래서 선생님 제가 이거 한번 보여줄게예. 제가 이게. 예. 우리나라에. 여기 보면은. 송창호님 나교에 계신 박사님이신데. 예. 여기에는 꼭. 배만 연구하는. 그 밴드거든요. 예예. 근데 올해 이런 게 있죠. 예. 이거 이거 영상 보여주신 거. 보여주신 거. 와 여러분. 이거. 이거 지금 다 맞아보세요. 화면에 잘 안보일 거예요. 한번 봐주세요. 지금 뭐 별다를 게 없잖아요. 지금 이렇잖아요. 그죠? 이 정도는 또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요런 거는 가끔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배 봉지 속에 들어가라. 나금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민이에요. 까볼 수도 없고. 그죠? 고민이에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올해 색깔이 이런 거. 그리고 나금님은 게르마늄도 넣고. 그 비싼 게르마늄도 쓰고. 안 쓰는 거 없이. 좋은 거란 다 쓰잖아요. 네. 정말 이거를 일부러 크게 만들려거나. 색깔을 내려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네. 하더욱 나금님 거는 믿고 먹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볼게요. 네. 아 진짜. 우리 고객님들이. 그런데. 정말 그렇게 감사해야 될지. 네. 다 우리 고객님들이. 저를 갖다 위로를 해줘요. 아. 그렇게 너무 감사해요. 일부러 어떤 분은 오시겠다고 하신 분이 계셔. 아. 이런 거 이런 거. 이거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이거 근데.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이런 건 큰 문제가 없어 전혀. 제가 뭐 저는 이거 그냥 먹거든요. 잠깐만요. 이 껍질. 예. 이걸 저기 우리 집 이후로 보면은. 지금 화면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이런 거 있잖아예. 예. 이런 거는 내가. 이게 저. 동에 살짝 왔을 때. 응. 냉에 살짝 왔을 때. 아마 이게 저기. 이런 게 생겼는가 봐예. 그래가지고. 그 물기 없는 수건. 부드러운 수건으로 살짝 한 문제를 봤거든예. 예. 문제를 보니까 이건 없어지더라고. 아 그거는. 없어진데. 이게 안 없어지더라고. 아 근데 지금 배 봉지가 이중이잖아요. 이중이고 배 봉지 안에는 깨끗이야. 이중입니다 여러분. 이중 이렇게. 이중인데도 배 봉지 안에는 문제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씌우기 전에 이미. 이게 냉에를 입었던 거라. 응. 이게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먹을 때도. 저는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이거 이렇게 돼도. 아무 저기가 없더라고요. 요 부분을 먹어볼게요. 근데 선생님 요걸. 자택이. 전통값을 한번 살짝 뺏기봐요. 조금만 뺏기면은. 아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끝에가 일이니까. 근데 배에 농사 지신 분들 다 알아요. 아금님. 다 알아요. 예. 다 알고 있고 또. 우리들. 믿고 나금님 거 믿고 먹는 거기 때문에. 색깔이 이쁜 걸 찾는 건 아니에요. 안전먹거리를 찾는 거지. 그래서 다만 이게 보관성. 그런 게 지금. 더 뛰어나게 하려고. 지금 제가 연결을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이런 과일 쪽에.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하고 연결시켜드려서. 내년 농사 또 한번 또. 네. 열심히 또 지어보고. 왜냐면 그리고 또 올해. 제가. 일단 뭐 먹어봐야 돼. 제가. 올해 맛있게 됐는지. 아. 그렇죠. 선생님.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우리. 제가. 이 밴드에 봐서도. 제가 느끼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있어요. 있는데. 우리 그걸 안 하고. 정말로 친환경적으로. 우리 동생이 아마로를 했잖아요. 네네. 그거 우리 동생이 못 먹는 건. 아마로 안 한다 해가지고. 정말로. 그걸 안 하거든예. 네. 그러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생기는데. 그래도 우리 고객님들. 참. 이해를 많이 해 주셔요. 네. 주시기 때문에 감사한데. 저는 고민입니다. 예. 그리고. 일단 제가 먹으면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맛은 어때요? 짜증나가 없어요. 맛은 괜찮죠? 음. 물도 많고. 그런데. 그런데. 그걸 한번 잡숴면서. 제가 하나하나. 보여 드릴게요. 응. 어제. 아. 이분. 김은미. 우리 고객님인데. 배가. 보냈은 배가 너무 맛있다고. 여기에. 문자가 왔거든요. 응. 그런데 배는. 깎으면은. 진짜 깎으면은. 가습이 뚝뚝 떨어지고. 선생님도 이 배 잡수는데도. 같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네네. 같이 뚝뚝 떨어지고. 그러는데. 우리는 옆에 파는 거는 신고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고객님이. 신고가 아닌 것 같다. 불스러움하다. 이렇게 하길래. 난 또. 그게 왜 그런지를 모르지만은. 이 기온이 올해는. 정말 안 따라 줬거든요. 너무 냉해가. 응. 빨리 오고. 썰어도 빨리 오고. 응. 그래서 덜 익은 게. 처음에 다 보내면은. 이게. 싶어는 게. 있을 수도 있겠어요. 제가 이제. 제 생각이다. 고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런 거는 아니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조금 더 며칠 뒀다가. 잡수면은. 괜찮을 것 같다. 응. 여러분. 그리고. 여기는 정말 공기가. 기가 막히잖아요. 정말 진상 미치거든요.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환경 걱정도 아니에요. 지금 소음 하나 들려요? 그렇죠. 찻소리 하나 들리나요? 여러분. 이거. 낙의문네 거. 믿고 드셔도 돼요. 다만. 농사. 이 안에 들은 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 응. 그죠? 그리고 이거. 이렇게 된 것도.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이것도. 응.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소재도 이상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만. 오리 내뿌면 되는 게. 요거만 오리 내뿌면. 아. 그래서 잡수지 마세요. 그래도. 아. 요만큼만 그러네. 괜찮아요. 이게 꽃필때. 꽃필때. 꽃필때 무슨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꽃필때. 그거 우리는 모르는 사실이지. 네. 나금님은 모든 걸 다 공개했어요. 여러분. 공개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고. 네. 자. 이거 2탄에서 한번 다시 갈게요. 지금 1탄은 일단 마무리 시킬게요. 그리고. 가격은. 나금님이. 이게 이렇게. 차이가 있죠? 차이가 많이. 차이가 있고. 올해는 더더욱더 더. 40박스. 대본감 40박스. 지금. 판매에 들어갑니다. 이거 저한테 주문하시면 안되고. 위에. 전화번호 올려드릴테니까. 대길농원으로 직접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구요. 이 대본감이. 물 넣은 거. 만약에 이거 가져가시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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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익은 다음에 넣으셔도 되고. 얼려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잘라서. 껍질까지 마시고. 그냥. 약이니까. 꼭지는 꼭지대로 약이니까. 버리지 마시구요. 요거. 차로 드시구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잘라서. 어. 말랭이를 만드시길 바래요. 이거. 말랭이 만드시길 바래요. 이거 너무 좋죠? 그리고. 여러분. 색깔이나 뭐 내려고. 막.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러분. 이거 대본감. 이 진짜 지리산. 지리산의 전기를 받은 이거. 진짜 여기 얼마나 고지가 높은지 몰라요. 한 칠팔백 고지는 될 것 같아요. 이곳에서 자라는 거니까. 여러분. 너무 좋은감 아니에요. 자. 자. 지금부터 주문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 배도. 배도 함께 주문 들어갑니다. 신고배. 겨울에 드실 수 있는 거. 저장구에 꼭 넣으세요. 김치 냉장고나. 그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놓고. 꼭 드시길 바래요. 여러분. 요거는. 그. 좀. 여름 거에. 나금님이. 한 가지. 한 가지가. 실패를 했어요. 여름배 중에서. 그래서 그게. 이제 내년부터는. 지금 하나도 내보내지 않아요. 즙. 또 안 짜고. 이거. 이분이. 그때. 항이 들어오고 나서. 한 개도 내보내지 않았고요. 예. 이제는. 가을배만 판매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제가 보니까. 떨어진 배하고. 안 떨어진 배하고. 구별도 안 가는데. 그분은. 오늘을 해도. 내일 가면 또 떨어진대요. 그 떨어지는 건. 한 개도 보내지를 않고요. 그분은. 저분은. 저거는. 즙용으로 판대요. 너무나 좋아요. 떨어진 감도 너무 좋은데. 즙용으로 판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번 볼게요. 어. 이게 즙용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게 즙용이래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게 즙용이래요. 어. 이게 떨어졌다고. 떨어졌다고. 진짜 너무 좋거든요.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좋은데. 떨어졌다는 이유 때문에. 근데 이게 풀숲에 떨어져서. 아무 저기도 없어요. 상처도. 원래 봉지도 쌓여있기 때문에. 무슨. 이런 세면바닥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너무 좋은데. 이거는 즙용으로 판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만큼 양심적으로 하시는 분들 없어요. 이 박하 사장님은 정말요. 누가한테 요만한 소리 들어도 안 하더라고요. 요기가 조금 푸릇푸릇했다고. 항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금방 따서 보내서 요기가 푸릇푸릇할 수 있어요. 그러면. 더 숙성시켜서 드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즙용이래요. 여러분. 자. 지금부터 주문 들어갑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이제 꽃감도 12월달 되면 꽃감을 찍으러 제가 올텐데. 이거 주문 해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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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